뒤탕계야! 전하! 신들의 평생을 전하의 목을 받아붓고 일시를 편안히 지냈사온대 전하의 슬픔을 위로해 드릴 길이 없사온나이다 신들을 기로해서 기로해라고 하죠 안동군씨 기로해가 원소리가 돼서 지금 현재 대한노인의 너도 나도 아무나 나이들만 들어가는게 대한노인이고 이 글로서는 양반들이 최고의 대신 원로들이 관직을 떠나면 이 기로해에 기로해에 원로원이다 황궁하오나 대행왕비의 생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사를 거행할 수 없다는 안동군씨 기로해가 대회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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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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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